혹시 나도 C형 간염? 혹시 나도 C형 간염? 혹시 나도 C형 간염? C형 간염은 혈액과 체육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매년 150만 명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이 치명적인 것은 만성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C형 간염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8에서 12주 단기 치료면 C형 간염이 완치되고 이는 간염의 위험성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간경감에 지키는 첫걸음 C형 간염의 조기 진단, 적극적인 치료가 핵심입니다. 간염의 Banho 한글자막 by 한효정